미안! 네 친구도 내가 죽여버렸어! 미안! 미안! 네 친구도 내가 죽여버렸어! 화수가 괴물고기로 바뀌었어. 아니 미안! 모카형 유튜브 아니 그래서 굶치만 할 거잉? 실피아 있긴 할 텐데 이거 물어봐 오늘 우리 합방하기로 했잖아요 피아 오늘 굶치만 하기로 했잖아 아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니? 몰랐는데 아니야 이제 알았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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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 몰라도 알게 될걸? 그래서 지금 굶치만 하자고? 마감이 내일인데 잠깐만 근데 아마 메탈캠 오래 못할걸? 메탈캠 곧 있으면 그 12시 요정 신나렐라 마냥 1시간 하자고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일정을 안정하고 하면 난 방송을 못 켜요 아 난 안 켜면 되지 안 켜면 되지 방송 알 빠 너 나 사실 오늘 방송 안 켜고 2시간 놀다 왔어 야 안 켜면 되나? 나 부를 사람 있긴 해 아 내가 아는 최근에 그 애 있니? 맞아 그 애야 아 그 애가 그 애구나? 나만 죽을 수 없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돈스타브는 내정과 외정이 있어요 내정이 뭐예요? 저 그거 알아요 그 뭐지? 왕 찔러 죽이는 거 어떤 게임을 하다 오신 거예요? 일단 돈스타브가 맞죠? 내정이 뭔데? 내정 그거 아냐? 이거 아무튼 내정과 외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정은 이제 집을 이제 가꾸는 거고요 외정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자원을 구해와야 돼요 출발합시다 에 나 뭐해? 몰라요 그냥 출발합시다 일단은 이거 어떻게 움직여? 그거 더블 ASD로 움직여요 아 나 한국어라 야 여기 뭔 이상한 그 부채 날린 부엉이 있어 부채 날린 부엉이가 있다고? 어 뭐야? 아 칠면조야 칠면조 호롤롤롤 하면서 뛰어다니지 않니? 호롤롤롤롤 그 위하고 그 모자를 주워줄 건데 그거를 우클릭해서 착용해보세요 네 너무 좋아 나뭇가지 어디 있어요? 나뭇가지요? 야 지금 나한테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 세상이요 오? 호롤롤롤롤롤 나 무서졌어 호롤롤롤는 그 저녁이 되면 베리 수풀 사이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불태우면 나와? 불태우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 안에서 산채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도품은? 베리 안에는 그 호롤롤롤새들이 이제 이동하는 포탈이 들어있어서 아니 얘네 포탈타고 움직여? 그렇습니다 얘네 포탈아 움직이는 거였어? 여러분들 이제 밤이 되면 암전이 되거든요? 암전이 되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암전이 되기 전에 불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아이템 창을 어떻게 열어? 아이템 창은 여러분들 그 밑에 항목에 아이템 창이 있고요 단축키 단축키 단축키는 모르겠어요 저도 마우스로 클릭했었어요 얘야 불 붙어줘 아 이상해요 이거 게임 이거 나 안 때려? 얘는 나 안 때려? 얘 내려서 안 때려 아아 어 불을 붙여달라는 게 그렇게 붙여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얘 아이가 불을 불을 붙여달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 지금 산림이 타고 있어요 원래는 그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하루가 지난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이 캐릭 고기밖에 못 먹는다고? 맞습니다 왜 아무튼 내가 선택할 때 얘기해 주지 않았어? 얘기해 줬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고기밖에 못 먹는다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어?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야 넌 얘기 안 해줬을 걸? 아니요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넌 얘기 안 해줬어 아니요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니야 아니요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전제가 하나 돼있거든요 어디 어디? 전제가 하나 돼있어요 아 얜가보다 우리 그래서 왜 두 명 밖에 안 보여? 원피스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죠 어 밑에 그 말라빠진 식물 같은 게 있어 이거 메탈킴인가? 너구나 아니요 이건 뭐야? 이 상태는 실패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예요 우와 안에 상자로 쓸 수 있어요 얘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요 공격키 알려줘 얘야 F입니다 F로 공격이 안 돼 쟤 당연히 나죠 아군이니까요 아이씨 눈치 개빨라 내가 장가지 좀 많이 캤어 얜 나쁜 놈이야? 죽여도 돼? 근데 죽이면 고기 나와? 죽이면 고기 나오는데 괴물고기가 나오거든? 괴물고기를 먹으면 괴물고기를 먹으면 다 아파 미안 네 친구도 내가 죽여버렸어 미안해 네 친구도 내가 죽여버렸어 하수가 괴물고기를 바뀌었어 또 다른 토모다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나타도 나카 마네 왓다시가 호러스 곳에 사람 죽이면 사람도 고기 나와? 사람은 고기가 안 나와요 아쉽다 죽어보면 알게 됐어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자신보다 몸체가 큰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군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소리 지나가보면 선봉국일 거고 그렇다면 다리가 긴 새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저게 새야? 저게 새야라는 거 보니까 일단 새의 형상을 하고는 있나봐 쟤는 잡을 수 있나? 압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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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니까 우리 도망갑시다 우리 내정하는 캐릭터는 도망가는 거예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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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피도 없어! 엄마 배고파! 고기 줘 고기! 이건 뭐야? 밑에 그림자 빈델 같이 돌아다니는 거? 그 친구는 정신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 49야! 나 아직 안전해 저런 것도 먹을 거라면서 계속 먹는데? 아니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앤드리 씨X 쓰레기통 앤드리 씨X 쓰레기통이니? 나 배고프네 나 죽을 거 같아 배고파요? 혹시 고기가 아무것도 없나요? 응 나 얼음은 있는데 왜 얼음은 못 씹어 먹어? 얼음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먹어요 맞네 나 근데 밥이 없어서 밥 없어서 죽을 거 같은데? 배고프면 얼마나 돼? 씰! 아니 오! 4 3 2 살려줘! 3 3 3 너무 멀어 2 1 나 죽어! 살려줘! 나 죽어! 피아야 나 죽은다! 거기다 거기다 물이 길어! 엄마 이거 길이 어디야! 엄마! 엄마 이거 길이 이상해! 엄마! 엄마 길! 길이 이상해! 엄마! 엄마 길! 나 나 죽어! 나 죽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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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정지! 밥 주세요 밥! 어 뭐야 뭐야! 이거 강제로 먹이는 거 뭐야? 야 이거 나 강제로 먹이는 거 뭐야? 나 살아남! 어 비 온다! 왜 저래? 왜 어떻게 했냐? 자식보다 비가 오면 죽어요! 아 그래! 나뭇가지! 재물고기! 단백질! 어 나 피 5 나왔는데? 피 5 나왔어! 나 곧 죽어! 돼지 죽여? 돼지 근데 나 피 13인데? 죽일 수 있나? 그래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야 얘 이 새끼 족밥이야! 이 새끼 약해! 근데 고기가 안 나왔어! 고기 나온다며! 고기 나온다며! 고기! 고기! 나 죽어! 나 죽어! 다인 허기! 그녀는 으스스한 유령이 되었다!